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허리띠는 일상생활에서 옷을 고정하고 허리를 단단하게 묶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순한 액세서리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꿈속에서 등장할 때도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허리띠는 몸을 단단히 감싸주고 옷을 단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허리띠 꿈은 자신감과 자존감의 상징일 수 있습니다. 허리띠가 튼튼하고 잘 맞는다면 현재 자신의 상태에 만족하며 자신감이 충만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허리띠를 착용하는 것은 허리를 단단히 조이는 행동으로 통제와 안정감을 상징합니다. 꿈속에서 허리띠를 매는 행위는 현재의 삶에서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으며 상황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허리띠는 책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특히 직장에서의 역할이나 가정에서의 의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허리띠를 매는 꿈은 자신이 맡고 있는 책임에 대해 무거운 부담을 느끼고 있거나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허리띠를 조이는 행동은 재정적인 긴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즉, 경제적 문제나 자원을 절약하려는 노력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허리띠를 더 조이거나 느슨하게 하는 꿈은 재정적 상황을 반영한 것일 수 있습니다. 허리띠를 매는 꿈 긍정적인 의미 허리띠를 매는 꿈은 현재 자신의 삶을 잘 통제하고 있으며 중요한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자신감이 넘치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 반면 허리띠를 지나치게 꽉 조이는 꿈은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중한 책임이나 의무감에 짓눌려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허리띠를 푸는 꿈 긍정적인 의미 허리띠를 푸는 꿈은 긴장된 상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고 싶어하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현재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거나 새로운 변화나 휴식을 원한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하지만 허리띠를 푸는 것이 불안감을 동반했다면 이는 자신이 통제력을 상실하고 있거나 중요한 책임을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허리띠가 끊어지는 꿈 긍정적인 의미 허리띠가 끊어지는 꿈은 자신을 얽매던 제약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욕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자유를 추구하거나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 탈출하고 싶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부정적인 의미 반면 이는 예기치 못한 문제나 관계의 단절을 예고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현재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거나 특정 관계에 의존하고 있다면 이러한 꿈은 불안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허리띠를 잃어버리는 꿈 긍정적인 의미 허리띠를 잃어버리는 꿈은 현재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반영합니다. 이는 고정된 삶의 패턴에서 벗어나 자유로움을 추구하고 싶은 욕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하지만 허리띠를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왔다면 이는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현재의 삶에서 중심을 잃고 방황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신은 최근 직장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많은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꿈에서 허리띠를 꽉 조이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현재 직장에서 느끼는 중압감과 스트레스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후 어신은 휴가를 내고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고 덕분에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살해 이 허리띠가 끊어지는 꿈 B씨는 오랜 연애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었으나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까봐 이별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꿈에서 허리띠가 갑자기 끊어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꿈을 통해 그는 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이별 후 오히려 더 큰 평안과 자유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살해 삼허리띠를 잃어버리는 꿈 B씨는 안정된 직장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창업에 대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꿈에서 허리띠를 잃어버리는 장면을 보았고 이를 계기로 그는 현재의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결심했습니다. 이 꿈은 그가 새로운 도전을 위해 현재의 안전한 틀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은 댓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빛 찬란한 허리띠를 둘러매는 꿈 시험에 합격하여 높은 보이지까지 오르게 된다. 재물과 돈이 생기고 출세한다. 행제, 명예, 승진, 합격 등의 기론이다. 낡은 허리띠를 본 꿈 고난에 부딪힐 꿈이다. 메고 있던 허리띠가 끊어지는 꿈 진행하던 일이 허사가 됨 멀쩡하던 옷이나 허리띠가 저절로 훼손되는 꿈 점차 소망사가 성취되고 재물이나 명예를 얻게 된다. 바지에 허리띠를 메는 꿈 결혼, 결연, 규제, 입학, 계약과시 등의 암시로 일의 결과가 좋고 그 일로 남들 앞에서 과시하게 될 진초 그러나 반대로 메고 있던 허리띠가 끊어진다면 진행하던 일이 허사가 될 진초 배가 불러 허리띠가 끊어지는 꿈 욕심과 무력으로 인해 직장과 가정이 숙대밭이 되고 거리 중천에서 깡통을 차거나 냉옥 지옥으로 직행하여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게 된다. 예복을 입고 허리띠를 차는 꿈 남자는 명성과 지위를 얻고 직장이나 신분상의 발전이 따르게 되며 여자는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든지 귀하게 될 자식을 잉태하게 된다. 예복이나 정장, 허리띠가 분실되어 없어지는 꿈 직장을 잃거나 사업의 실패, 재물의 손상 및 배우자와의 말썽이나 분산, 결별등 풍파가 생기게 된다. 차고 있는 허리띠가 끊어진 꿈 직장을 잃게 되어 실업자로 방황하게 되고 가정의 어려움을 겪게 될 진조이다. 또는 가까운 사람이나 친구 사이가 멀어지게 될 진조이다. 찬란하게 빛이 나는 금색의 허리띠를 차는 꿈 뜻밖의 횡재를 하여 돈이 들어오게 되거나 취직, 승진, 합격, 당선, 승리 등의 행운이 있게 될 진조이고 성공하여 사회적인 신분이 높아지고 출세하게 될 진조이다. 허리띠 장사를 하는 꿈 일이나 사업이 안정되고 발전하게 될 진조이다. 허리띠가 끊어지는 꿈 몸담고 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실업자가 되어 이곳저곳을 기웃거린다. 계약이 취소, 폐지되거나 약속을 어겨서 인연이 끊어진다. 허리띠가 빛이 찬란한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신분이 높아지고 입신 출세하게 된다. 명예, 승진, 당선, 합격, 자격취득, 승리, 성공, 재물, 돈, 행제 등의 기룹이다. 허리띠가 풀어지거나 없어지는 꿈 계약하거나 청탁한 일이 취소되거나 자신을 구속하던 각종 규제나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다. 허리띠를 느슨하게 푸는 꿈 집안이 안정되고 재물과 먹을 것이 풍요롭게 된다. 고생 끝, 발전이 있다. 허리띠를 매는 꿈 결혼, 결연, 규제, 입학 계약, 과시 등의 일과 연관이 있다. 허리띠를 본 꿈 새 허리띠는 좋은 일이 생기고 명예를 얻게 되며 낡은 허리띠는 고난을 겪게 될 것이고 금 눈으로 된 허리띠는 성공하여 유명인이 되어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될 진조이다. 허리띠를 잔뜩 졸라 매는 꿈 굳은 마음으로 생활을 하며 알뜰살뜰 절약 정신을 갖는다. 법, 매사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 허리띠를 풀어 늦추는 꿈 집안이 안정되고 재물과 먹을 것이 풍요롭게 된다. 고생 끝, 발전이 있다. 허리띠에 금장식을 팔려다가 못 팔게 된 꿈 딸을 아무에게도 시집 보낼 수 없게 되어 고민하게 될 진조 허리에 차고 있던 허리띠가 사라져버린 꿈 정신적인 압박에서 벗어나게 되거나 협력관계, 부탁, 결연 등이 깨지거나 관련된 일이 무산되어 실망하게 될 진조이다. 황금 허리띠에 버클을 팔려고 하는 꿈 훌륭한 딸의 혼처를 구하려고 노력할 일이 있게 된다. 황금이나 금으로 만들어진 허리띠나 관대 등을 허리에 매는 꿈 바라던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되고 신분이 고귀해진다. 뿐만 아니라 자손도 잘 돼 출세하게 된다.